안녕하세요 새퐁이예요 뚜렷한 폐각 무늬가 있는 새퐁입니다 와 새퐁이도 많이 컸죠? 근데 얘 왜 이렇게 제 손을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손이 뚱뚱하네요 어 더 뚱뚱하네 부었나? 자 그러면은 달퐁이 하이 달퐁 달퐁이가 있는 곳으로 새퐁이가 갈 겁니다 둘이 인사해 오랜만이지? 응 오랜만 자 이제 새퐁아 내 손에서 내려와서 달퐁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려오자 새퐁아 내려오자 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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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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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 내려갔다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끄고